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또 잠금 설정 해제 설명드릴 타자기는 에리카 모드 48 기종입니다. 한글로 개조된 기종이고요. 에리카 모드 48 이 기종도 잠금 설정 장치가 잠금 설정 해제가 캐리지 아래쪽에 왼쪽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레버를 내려 주면 이 잠금세 부분이 캐리지하고 통니에 끼워져 있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통니가 있고요. 이렇게 레버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금 설정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를 아래쪽으로 내려 주기만 하면 잠금 자점이 풀리고 그리고 나중에 잠글 때도 이렇게 레버를 그냥 어떤 캐리지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렇게 올려 주기만 하면 이동하다가 힘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잠금 설정 해제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리카 모드 48 잠금 설정 해제 방법이었습니다. altogether. 맛있게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